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전입니다. 그런데 또 청균 올리지 말고 청균 그렇다고 내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댓글 올려. 문제를 안 내는 게 말이 되는 거니까? 말이 되나? 그리고 고래가 약간 화난 것처럼 해주세요.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림을 잘 봐봐요, 언니. 먹는 건데 끝이에요. 근데 뭐게요? 모르겠어. 답은?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고래 싸우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유채꼬 팀. 준비 시작! 무슨 노래예요? 어... 그... 12개 졸려면 그리고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밑에 사람들에게 그 뭐냐? 그 뭐라 해야 하지? 화살표하고 어인? 물음표를 같이 그려고요. 첫 번째 문제 몇 가지 선을 가요? 2개 졸여 3개 졸여 3개 졸여 미래 이게 뭐지? 프랑스 1개 졸여 2개 졸여 2개 졸여 3개 졸여 그.. 그냥 와플은 아닌데.. 아 알겠어 어? 그래요? 나 정의하겠네 어 이거? 어 이거? 어 내가 맞는데! 빨대? 빨대기 아니야? 그.. 지금.. 채연이 그린 목걸인다? 아예 채연이 그린 목걸인다 언니 지금 좀 봐봐요 봐봐 언니 지금 침방이거든요 침방 1박 2! 됐어 됐어 이제 침방 1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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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니가 좋아하는 거 홍대 언니가 좋아하잖아요 홍대 언니가 좋아해 홍대 언니가 좋아해 박카우 아니에요? 군만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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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강의 왔어 우리 유채꽃팀은 아쉽게도 한 문제를 맞췄네요 언니 이건 나요 크루! 네 두 번째 팀이 우리 얼렁뚱땅팀이 승리하였는데요 크루풀을 만들 건지 전을 만들 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나 하핀은 전 만든다 1번 크루사 생진 2번 녹두빈대전 3번 크루사 맞았어 강자전인데요 우리 어떤 걸 고를지 한번 골라주세요 저희는 크루사 생진 오케이 아 진짜 맛없겠다 과일전 자연스럽게 감자전이 좋더라 전이 감자전 감자전으로 가겠습니다 감자전 좋네 감자전 좋네 조우리 강아지 이름도 감자 아까 별명 아니셨네요 저희 이제 강아지 이름이 또 감자 네 이게 데스티니 데스티니 전으로 알겠습니다 과일감자 재료가 다 정해졌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제한시간 15분 드리고요 플레이팅까지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시작 네 그러면 저희 크루플과 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걸 만들고 그리고 제가 만들 때 질문을 할 건데 그때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시면 안 쓴 재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혼자 말하는 거 아니죠? 네 듣고 있어요 처음에 뭐로 할까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식용유를 발라주고 있네요 네 어떤 그룹을 맞으실까요? 바지? 바지 근데 어떻게 아는 건지 제가 스탑 발견 감자전을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조금만 진진진진 저희가 아까 청기백기를 할 때 안 쓴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 디스페치로 4행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잘하는 팀은 제가 스페셜 재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그거 안 해도 되면 어떡하죠? 다 해야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디 디스 이즈 스페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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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겠어요 괜찮으세요 언니 너무 잘해요 우리 전세션 팀 가볼게요 하나가 될 거 저기요 똑똑똑 디 빌어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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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속 저리 가! 아 전복우 저리 가라고 해서 저 유재코 팀한테 드리겠습니다! 전복우 가던데 우리 한 거 못 들은 거 같아요, 그쵸? 맞아요, 못 들었어. 나 잘했던 거 같은데, 그쵸? 자, 여기서 네! 스페셜 재료 한 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까? 그래요, 오케이. 저희는 청양고추와 간장 아, 오케이. 청양고추와 간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녹이는 거 같아요. 1분 2분 3분. 어려워요. 이게 여기 안에 넣어도 되죠? 어머. 그냥 녹이는..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뭘 보면서? 넣는 뜨겁네요. 혹시 이거 맛있겠다. 내가 이래서 안 시켜야 되는 건가? 네, 식용유 쓰시면 됩니다. 녹음? 네, 넣었어요. 잘까? 네. 이게 뭔가요? 괜찮아. 원래 처음에는 근데 맛있어 보이네. 우와, 여기 전이 지금 반죽이 됐네요. 우와, 여기가 더 맛있을 거 같잖아. 전을 여기. 냄새 맡겨. 냄새 맡겨. 난 솔직히 다 잘 먹어. 음! 맛있어요? 아. 완전 안 익었어. 근데 크로플 삼행시. 자, 크! 크, 안 익었어. 너. 너무 안 익었어. 너무 안 익었어. 둘. 그 까마귀 소리 넣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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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7분 남았습니다. 저거 보고 할까? 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혼자, 혼자 불량 챙기기 있어? 아니,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숨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맞췄네? 아직 안 익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찍어주세요, 저도. 이것도 완전ła influences, 거기 멈춘 구두 pupils 대단한 코 Rel export 완전히 네, 반대편. 감자전 한 번 가볼게요. 아주 뽀얀, 감자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식할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시식합니다. 아우 당연하죠. 제 입맛에 마쳐주셔야 돼요. 제 취향을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 제 입맛에 맞춰주셔야 돼요. 진짜, 진짜 100% 음변. 제 입맛에 맞춰주셔야 돼요. 은변이 추향이에요. 제 입맛에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멘트도 제 입맛에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원래 MC는 바라는 게 많아요.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 언니 상대 팀에서 언니한테 되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권력 남용. 권! 권은비! 응! 은비 언니 사랑해요! 비! 비 내리는... 빗말하지 마! 빗말하지 마.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다 다 익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로 뭐 은비 언니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면 제가 바로 해드릴 게 아니라. 몰라요, 건데. 지금 이미 시작하셨네요. 시작하셨네요. 역시, 역시. 여러분, 그럼 저는 디스패치를 위해서 한 번 써보도록 할게요. 언니가 생각하는 디스패치 캐릭터 그려주세요. 어? 그럼 디스패치 캐릭터로 그려주는 건가? 그럼 여기 스티커에 쓰신대요. 아, 오케이. 꼭 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디스패치 로고입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10초! 10초 남았는데 이 안에 건 없네요. 언니, 언니, 맞았어요, 맞았어요. 언니,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땡! 그만! 잠깐만, 이거 꺼내기만 할게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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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이좀베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오우! 우리 심사위원님. 네, 드셔보셔야죠. 네, 드셔보셔야죠. 그렇습니다. 어느 팀부터 드셔면 되겠어요? 어느 팀부터 드실 건가요? 어.. 저는 말이죠. 그럼 감자전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호식으로! 호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위에 있는 게 뜨거운 거예요. 이게 원래.. 오우! 이 고추가 아주 센스가 있는 청양고추가. 따라라따! 어, 여기 끝에 쪽. 여긴 겉바속촉이네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음! 나 궁금해, 나도. 음! 솔직하게. 맛있어. 오우! 진짜요? 진짜 감자전팀부터. 근데 이 청양고추가 간장에 들어있어서 그 느끼함을 딱 잡아주네요. 음식으로 과일까지 딱. 와, 센스. 자, 이제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이거는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게 바질. 네, 바질이 딱 바삭한 소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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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썰을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오우! 크림치즈까지 거기서 먹어볼게요.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음! 맛있어요? 음! 음!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바짐 맛도 엄청 강하고 되게 잘 익었어요. 약간 겉바속촉으로. 진짜요? 음! 두 팀 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개 더 먹어볼게요. 음, 감자전 맛있어. 그냥. 맛있다. 마플 맛있어요. 그러면! 버려봐. 오늘의 우승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오늘! 오늘의 우승팀은! 저희 이거 플레이팅 보셨나요 혹시? 뚜루루루루뚜루루루루룩 등기 Captain 못한 후 중 얼룩뚱뚱땡 얼룩뚱땡 movement 정상보다 impaired 잘나와서 지금은 nói 선물이 있습니다 웃음팀에게는 단독 엔딩bean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얼룩뚱땡 진짜? 네 이게 너무 달달해서 취향을 저격했네요 오늘 잘 좋아해가지고 오늘 웃음팀은 얼룩뚱땡 팀입니다 오늘 웃음팀한테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 웃음팀에게는 오늘 단독 엔딩샷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디스패치에서 단독 엔딩샷을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그렸네요 아니 우리 디스패치에서 이런 엔딩샷을 네 저희가 오랜만에 디스패치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집에서도 크루플, 감자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승팀에게 엔딩을 맡기고 저희는 먼저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부 완료 끝납시다 호부하고 안녕! 자 시작! 혀언니! 유진아!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저에 비우소? 응